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7월 21일 목요일 개장 체크입니다.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3주 만에 장중 2,400선을 터치했습니다. 어제 코스피 지수 0.67% 오른 2,386.85포인트에 장 맞췄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이 홀로 648억 원을 사들였고요.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586억 원과 402억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권에서는 SK하이닉스가 2%, LG화학이 3%, KB금융이 4% 오르는 등 큰 폭으로 상승했고요. 대통령실이 선정한 우수 국민 제안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안이 포함되면서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이 최소 4% 넘게 급등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07% 오른 790.72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한 달여 만에 790선을 회복했고 지난 4일 기록한 저점 대비로는 10.97% 급등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7억 원과 245억 원을 팔았고 기관은 홀로 289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에코프로비엠과 알테오젠이 1%가량 내린 것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는데요. 넷플릭스의 양호한 실적 영향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이 5%, CJ E&M이 3% 오르는 등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뉴욕 증시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 0.15% 상승한 3만 1,874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스탠더드 앤드포스 500 지수는 0.59% 오른 3,959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1.58% 뛴 1만 1,897포인트에 거래 끝냈습니다. 전날 실적을 발표한 넷플릭스는 예상보다 적은 구독자 감소가 시장에 안도감을 주었는데요. 넷플릭스는 3분기에는 구독자가 100만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주가가 7% 넘게 올랐습니다. 경쟁업체인 월트디즈니와 로크도 각각 3%와 6% 올랐고요. 이 같은 상승세는 다른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지며 아마존과 메타가 각각 3%와 4% 상승했습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도 각각 1%대 상승했고요. AMD와 엔비디아가 4% 오르는 등 반도체 주도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한 테슬라는 0.8% 상승으로 정규장을 마쳤는데요. 올해 2분기에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2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한 후 시간 외 거래에서 상승 중입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는데요. 독일 닥스 지수 0.2% 내린 13,281포인트, 프랑스 깨아끄 40지수는 0.27% 내린 6,184포인트에 각각 장을 마감했고요. 영구부지 백지수도 0.44% 하락한 7,264포인트의 거래에 맞췄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러시아의 가스 공급 축소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취한 가운데 하락했는데요. EU 집행위는 이날 크렘린궁이 가스 수출을 무기화함에 따라 EU는 러시아의 추가적인 가스 공급 중단 위험에 직면해 있다면서 내년 봄까지 유럽 내 가스 사용을 15% 줄이기 위한 규정과 계획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지표로 식품과 에너지 가격이 계속 치솟으면서 영국의 인플레이션이 6월에 40년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영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9.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예상치를 웃돈 것이며 지난 5월에 9.1%보다도 상승한 것입니다. 종목별로 스웨덴의 자동차 회사 볼보카는 소매 판매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2분기 실적이 예상을 빗나가자 주가가 5% 하락했고요. 독일 에너지 대기업인 유니퍼는 정부와의 구제금융 협상 중에 주가가 13%가량 급등했습니다. 아시아증시도 보고 가겠습니다. 아시아증시는 미국 상승을 이어받아 일제히 올랐는데요. 일본 니케 225지수 전거래일 대비 2.67% 뛴 2만 7,680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중국 상하의 종합지수는 0.7% 상승한 3,304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이날 중국은 1년물과 5년물 대출 우대금리 LPR을 3.7%와 4.45%로 동결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는 1.1% 오른 2만 890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대장주인 텐센트와 메이탄이 각각 2%와 3% 올랐고요. 대만 각권지수는 0.27% 오른 14,733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전망과 투자 전략입니다. 뉴욕증시는 기업 실적 호조에 써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데요.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10%가량의 미국 기업이 실적을 발표했으며, 이 중 69%가량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에버코어 분석에 따르면 지금까지 매출과 순이익이 예상치를 웃돈 기업들의 주가는 평균 1.3% 올랐습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7월 중순 이후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순 매수로 전환하고, 숏 커버링과 일부 저가 인식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고 판단했는데요. 다만 대조적으로 선물 매도는 이어지면서 방향성에 대한 일부 의구심이 반영되는 국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연구원은 2분기 실적 시즌이 주요 변수로 부상하면서, 오늘 발표되는 국내 누적 수출 지표와 20위 통화 정책 회의에 주목하자고 조언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잘하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7월 21일 개장체크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투자 정보는 단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임을 밝혀드립니다. 상품 및 부동산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임포스탁 데일리와 진행자, 출연자가 보장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